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하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루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부하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부하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하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열이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귀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슬로부하세 딸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27장에 한 번 기록된 말씀에 연이어 기록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문하세 지파의 슬로부하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은 그 기업이 그 따이들에게 율법상으로 상속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슬로부하세의 따이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가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이들에게는 그 기업이 따이들에게 이어지고 또 따이들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36장은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하세 지파의 길라 자손의 추령들이 모세 앞에서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땅의 기업을 받았을 때 결혼한다면, 결혼한 이후에는 그 자신들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 의문 제기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온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통해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할 것을, 그리고 영원히 그 지파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수령들이 제기한 질문들은 타당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또 마련하셔서, 문하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유는 주되, 다만 결혼을 문하세 지파의 남자들만 감안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더라도, 그리고 이 땅들이 남편들에게 기속되다 하더라도, 그 문하세 지파에게 속해 있는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지파를 넘어가는 일이 없어서 문하세 지파의 땅이 영원히 그 지파의 땅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하게 여기니게 되는 것은, 민숙이 36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숙이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이제 가난한 땅을 앞두고 있는 모아 평지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부어주고, 또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민숙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숙이 말씀의 마지막이 슬로보아세의 딸이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당시에 여인에게 기업이 상속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민숙이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문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이 슬로보아세의 딸이들의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슬로보아세의 딸들도 그렇고, 또 길라 자손들의 수령들도 그렇고, 분배받은 땅에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보아세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에서 이름이 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라 자손의 수령들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는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이 다른 집화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 땅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들에게 땅은 단순히 거주지, 소유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가난한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거주해야 될 땅,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자신들에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 딸들에게도, 또 길라 자손들의 수령들에게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되, 문하세 집화의 사람들과만 결혼하여 그 기업이 다른 집화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집화 중 그 기업을 이은 따위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집화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집화에서 저 집화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집화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때 하나님은 각 집화에게 준 기업이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될 것이고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집화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 기업은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야. 다시 말해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그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서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혹여 자신들의 죄를 짓게 되고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또 이방 민족의 여러 공격과 여러 실현들 때문에 그 언약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땅에 주목하고 땅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은 단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나의 떠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까 세상에 빠져 살면서 내가 정처없이 인생을 사다가 배회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준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난한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 이곳에 있음이 그 증거이고 십자가가 우리 십년 가운데 새겨져 있음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두려움과 염리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그것에 얽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십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매일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과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슬로버아스의 여인들도 또 길라아스 자손들의 수령들도 이들에게 이미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땅이 주어진 것처럼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논의는 어찌 보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논의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이 그들에게 소유물로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약속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인 그 감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느낌 그대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길라아스 자손들의 수령들에게도 그 슬로버아스의 여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으면 이 약속은 곧 성취이고 성취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고 곧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논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논의가 아니라 곧 믿음에 근거한 소망에 근거한 논의였습니다.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그 땅이 정복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 땅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런 논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되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단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실제적인 순종이 있었고 포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버스의 여인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집합와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를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렇게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의 세대는 이 믿음의 눈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국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슬로버아스 여인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소망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 터키 성교 갔던 이야기를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터키에 가서 한 터키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터키 기독교인 1세대에 속하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연료하신 분이셨는데 실라스라는 터키 기독교인 연합회에서 사육하시는 터키 사육자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순종의 걸음을 거들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한 삶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터키 기독교 연합회 실라스라는 단체에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땅에 묻고 내가 너의 보물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가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심겨지기를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드렸음에도 가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와 요엘, 디모데우스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들의 삶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그런 이슬람 종교의 교육을 받지 않겠노라 탄원서를 제출했더니 가진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막기도 하고 핍박당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로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누리고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노라 그리고 그 소망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심기기를 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그 아들도 또한 그 땅이 복음의 사명자로 심기어져서 여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한 팀원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고난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계속 그래 왔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상황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라고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고난, 문제, 시련, 아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당연한 거야 말씀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눈이 우리에게 진짜이고 실제이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가 고난과 희생과 포기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이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기쁨인데 내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없습니까? 왜 내게 포기가 없습니까? 내게 왜 헌신이 없습니까? 내게도 주님 위에서 포기하는 삶 주님 위에서 헌신하는 삶 주님 위에서 기꺼이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그 삶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이 그러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온전화해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 대신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수여한 백성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슬로우와스의 여인들이 길루와 자손들의 수령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인 땅을 향해서 그런 약속을 구하고 그 땅의 기업이 온전화해지도록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멀어지지 않을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정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업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누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실제인 사람은 그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순종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기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여 내 권리를 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만 보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기쁨을 쫓는 삶 내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서 기꺼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삶 포기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고난받는 삶 포기하는 삶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의 자료를 수청하여 주시고 더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